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이 과거 허가량보다 많은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기 남부 소방본부는 불이 난 공장이 지난 2019년 허가량의 23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듬해인 2020년에는 소방시설 일부 작동이 불가능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해당 공장이 리튬 보관 창고가 아니라 일반 제조 공장으로 분류돼 설치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한 규칙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.